드디어 K리그 우승이 판가름되는 마지막 경기. 2만여 명 팬들의 염혼 속에 동국아빠도 몸을 풀고 있는데요. 시안이 시안이 시작! 오오오 잘하는 애! 시안아 저 외국인 친구래 헬로우 해봐. 헬로우 더 크게 헬로우. 헬로우. 오 예쁘다. 그치? 친구가 아직 낯서나 봐. 시안이 동생이야? 시안이 친구? 아니 시안이 친구 아니고 동생. 시안이 동생? 어 동생. 인형같이 생겼어. 예쁜 동생 앞에서 얼음이 됐네요. 시안이 영어 잘하잖아. 시안이 친구한테 영어 보여줄까?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What's your daddy's name? 너 목 아파. 너 무슨, 너 무슨 로봅스야. 가자. 여기에 가. 시안아. 저기 파란 색깔 머리띠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남자니까 괜찮아. 나에게 나. 나에게 나. 나에게 나. 나에게 나. 보고 집어넣어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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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여기까지가 끝인가봐. 안녕하세요. 한때 동국아빠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절친한 사이인데요 지난번에 삼촌 한 봤잖아 지난번에 삼촌 한 봤잖아 어? 삼촌 누구야? 이름 안아요? 삼촌 이름 몰라? 뭐예요? 삼촌 누구야? 삼촌 무서워? 삼촌 무섭지? 삼촌 무섭대신? 삼촌 무섭대신? 삼촌 무섭대신? 삼촌 무섭대신? 삼촌 무섭대신? 드디어 시작된 아빠의 경기 삼촌 무섭대신? 아빠 날 왔어요 아빠 날 왔어요 아빠 날 왔어요 아빠 날 왔어요 날 왔어요 아빠 날 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날 왔어요 다행이들아 아무도 사귀한다? 그래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오케이 아빠 오늘 이래 곧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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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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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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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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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 아빠 расп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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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패딩슛으로 200번째 골을 넣은 이동국 선수 K리그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각진 골이네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 뿌듯한 동국 아빠 전북의 우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는데요 K리그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각진 골이네요 K리그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각진 골이네요 K리그 모두 축하해요 K리그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각진 골이네요 K리그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각진 골이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 우승 때도 함께 인터뷰했던 대박이 이번에도 함께 하는데요 지금 205홀까지 같이 옆에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KBS 추세구의 흥행 아들 2년 전만 해도 아빠 품에 안겨있던 꼬꼬마 대박이 7살 애교까지 정말 대박이었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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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대박이 하지만 방송 오늘 그니까 하느 거리나 쿡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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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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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K.K.K 들어와 more on vacation! 뜻깊은 하루라 된 오늘 아이들에게 최고의 챙겨는 아빠입니다